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지메이커와 함께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장기의 테스트나 측정, 제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976년 설립되어 약 50개국에서 지사를 운영 중인데요. 직원 수는 약 7,400명으로 연간 3만 5천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 중입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다양한 업계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만큼 그 범위가 무척 넓은데요. 의료와 자동차, 소비자 가정과 입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부터 중대한 엔지니어링 과제까지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치보다 더욱 좋은 성과를 거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3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게임 시스템 테스트, 의료기기 구축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4년입니다. 매해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측정 및 자동화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자동차,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채용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 직구는 엔지니어와 세일즈, 마케팅과 경영 지원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양식의 지원서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성장해서 일구어 나가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이미 채용 합격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로 매크는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부터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취업 성공 합격 사례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